뭔가 차가... 저거야... 어떡하지? 잘 갔다와! 아, 아파! 모야모야, 쌍리! 완전 우발자이시 이거 어떡하지? 먼저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내려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왜? 내 차를 한번 볼래? 우리는 지금 그때 할머니 집 사건 이후로 엄마 차가 저거야 엄마 차가 너무 깨끗하지 먼저 와 이걸 아래 긁어내지 말자 윈도우만 클릭해 윈도우도 지금 안매고실 것 같아 뭐야? 패밀리를 다시 보자 그래 어떻게 했는지 펄츠랑 벨크로 하다가 앞에 보이면 그러면 앞에 보이고 뒤로 보이면 먼저 주차장에 내려가 주차장이다 이번 주제는 뭐야? 이렇게 이게 터로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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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터로롱한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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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손시려 굉장히 아늑하군요 지금 완전히 이런 느낌이야 어 이거 어떡하지 일단 칼을 지하로 옮겨야되는데 바닥에 엄청 밉거든요 우울 아이 자주 휘퍼할 때 지하아 예차를 해볼까 아쿠아 군대 외골 내가 aids 2개 아쿠아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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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번 2번? 2번? 100 있죠 어? 정답인데? 어떻게 알았어? 네가 갖고 싶은 걸 산 다음에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네가 쓰는 거야 그런 거 사주고 아빠 나 좀 빌려줘 하는 거지 이게 혜리 할머니가 보여주면 안 돼 아 할머니 할머니 그래, 해리 그래, 해머니 링핀도르 어때? 엄마 어? 너 이거 헤어밴드 슈슈하면 예쁘겠다 이거 진짜 해리포터에 넣었던 장갑 아니야? 어, 그런 거 봐 그 모자 사고 싶다고? 2,600원 임부스 2,000원 우와, 엄마 저거 만들 수 있어 우와, 저거 근데 24시간 걸리기 전에다가 그 다음에 또 고양이가 나 치게 돼 해리 부엉이다 어, 그거 9화 4분의 3 플랫폼 어, 어, 진짜 어, 어머, 어머 어 잘 갔다와 잘 갔다와 잘 갔다와 잘 갔다와 아, 재밌다 기억 안 빠져네 이거, 이거 나 아닌가? 엄마, 이제부터 내 새로운 잠바이 하다 싶었어 응 그거 살래? 응 무거워? 엄마, 사 안녕 엄마, searched 그거 비벼 매일 엄마 allí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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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할 수 있군..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이씨 아이씨 감사합니다 맛있다 아 너무 아파 손 만져 아빠 머리 만지면 안 돼? 니가 그렸어? 너 그림 잘 그린다 긁어줘봐, 아빠 안경 안 껴서 안 보여 어머나, 이거는 뭐야? 위트, 비트, 바... 이게 뭐야? 단백질 단백질 시리얼이야? 네 어머나, 아빠 운동을 해서 근육 생기라고 해서 사준 거야? 아이고, 고마워 얘가 뭘 산다고 그랬지? 맨 처음에, 승하야 너? 장갑이랑 양말 산다고 그랬다가 뭘 산다고 의자를 사준다고 그랬어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불가능한 활동 욕대 지금 어디서가 그냥 눈에 가면, 응?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? 물, 물 쏟아지는 거야 엄마는 아까 그 발레리나 언니 던지는 거 아빠는 이만하게 아빠는 원래 엄마는 야 이거 거꾸로 하면 더 웃겨 나 어떡해 여보 나 병원에서 머리 좀 심어줘 여보 제발 잠깐만 멈춰봐 나 어떡해 왜? 어머 머리 빠진 거 봐 이 정도는 아니잖아 맞아 머리 빠졌어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더욱 편의 소리 질렀어 나한테 한 거라니까 나는 넌 아니 나한테 하트 보내고 손 흔들어줬잖아 나는 귀엽잖아 아니야 나보고 그런거야